자 이제는 그러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어 우리 자신과 우울증에 관하여 근데 우리 자식이 자신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이거를 알아챌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낙담하고 우울증은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고요 한시적으로 심한 우울감이 잠깐 올 수 있고 가벼운 우울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만성이라 그랬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런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 되게 괴롭힘은 많이 당했어요 괴롭힘 이런 거 많이 당하면서 사실 그래서 내가 학원을 가는 걸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런 문제로 내가 학원 가는 걸 싫어했고 내 억눌린 감정들이 그래서 누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좀 괴롭힘하고 학업 부담하고 그런 이성 문제 등이 좀 겹치면서 사실 좀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이성 문제는 내가 뭐 내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을 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실 성적이 떨어졌었어 고2 때 문과반 기준 5등 근데 고3 때 10등까지 떨어졌어요 반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사실 내가 반에서 더 높은 등수를 못했던 이유는 그 문제가 있어요 더 높은 등수를 못했던 이유는 이제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문과반 가고 나서 등수가 많이 올랐어요 등수가 많이 올랐고 그때 등수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그리고 안 되는 과목은 안 됐고 안 되는 과목은 안 됐고 그 다음 내가 또 좀 그게 있었지 좀 뭔가 좀 충격을 먹었던 일이 있어요 내가 고2 때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왔는데 사실 이로 인해서 성적관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수능이 또 난이도 조절 대실패했잖아 국어 영역이 97점이었는데 2등급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때 같았으면 2등급이 나왔어 점수가 3등급 4등급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내가 내 멘탈이 정상적이었다면 그냥 뭐 내 외사촌처럼 재수를 했겠죠 그런데 나는 재수 안 했어요 재수 안 하고 그냥 대학 그대로 일단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시절의 인간관계 사실 중고등학교 때요 막 나랑 막 같은 반 두 번 하면서 진짜 나 괴롭혔던 애들 중에 있어 얘가 나랑 같은 학교로 따라온 게 아니고 같은 과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거다 보니까 걔가 이제 과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내가 과에서의 활동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친했던 동기들 대부분 다 여사친들이여가지고 내가 군대 갔다고 오고 나니까 다 졸업해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전역 이후 학부 시절에 인맥된 다 다른 과 사람들이었고요 같은 과에서는 진짜 막 어울릴 사람이 없었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 활동으로 사실 좀 그 다른 학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많았고요 관계가 좀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과에서는 인맥이 별로 없고 그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좀 그 약간 진짜 그냥 밖에서 사람들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다가 사실 연애 과정 중에서 내가 좀 4학년 2학기 때 내가 대학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련을 당하면서 그 일단은 상담센터를 스스로 찾아가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내가 그 뭐 상담지도 선생님이나 논문지도 선생님한테 이런 거 얘기 안 했어 숨겼어요 숨겼어요 그렇게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그 과정에서 이제 그쵸 굉장히 마지막 학기를 내가 힘들게 다녔어요 힘들게 다녔었고 뭐 그러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그래도 나는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에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첫 직장이 좀 실망스러운 편이었어 어떤 의미에서 실망스러웠냐면 일단은 좀 나는 딱 2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일도 하래 나는 영업하기 싫은데 영업하래 1일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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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걸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좀 소송을 당할 것 같으니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음 요즘도 그 회사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 회사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은 아마 그 개피 맞을 거야 교육관련 회사였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는 여기를 반년 만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사회생활은요 음 음 같은 관심 주제가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사실 세대 공감이 안 됐고 그리고 관심 주제를 공감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어 관심 주제에 같은 사람들은 세대가 안 맞았고 같은 세대에서는 뭔가 관심 주제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는요 하도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오니까 되게 막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서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이후에 내가 유튜브 활동으로 전환을 하면서요 그 유튜브 활동 과정에 있어서 좀 이 나에 대해서 안티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안티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 그 그러면서 또 좀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유튜브를 약간 그 SNS 뭐 이런 그런 원래 인맥으로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홍보를 잘 안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문제 연애를 한 적은 있어 한 적은 있는데 그 플라토닉 플라토닉이 진짜 스킨십을 내가 잘 안해요 내가 뭐 뭐 응 막 그 가끔 손은 잡아보지 막 어깨에 손 안거나 뭐 머리 쓰담쓰담 해주거나 뭐 뽀뽀하거나 이런 걸 잘 안했거든요 하 근데 솔직히 지금 나는 플라토닉 했던 걸 좀 후회는 하고 있어요 뽀뽀는 좀 할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좀 막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서 내가 키스 나오면 좀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런 몇몇 상처를 받은 이후로 내가 연애 감정이 안 생긴 게 좀 6년이 넘을 거야 6년 이상 연애 감정이 안 생기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외롭지 않다는 건 아니고 외로워요 많이 많이 외롭고 물론 나도 좀 그런 약간 남자랑 여자 사이에서의 그런 좀 약간 그 연애? 그런 연애 감정을 좀 다시 좀 그니까 연애 세포가 사실상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연애 세포는 뇌사 상태에 있어서 이 연애 세포를 좀 살리고 싶어 그렇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의 이 우울 상태를 아마 연애로 치유하는 건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우울증이 너무 이제 내가 만성이 되면서 처음에 그래도 야구기사를 몇 년 전 한 작년? 재작년? 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거의 매일매일 내가 콘텐츠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지금은 내가 그렇게 잘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그래도 주 2-3회 정도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둔해진 이유가 나는 이게 머리 쓰는 활동이 많으니까 콘텐츠도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콘텐츠를 만들고 해야되잖아요 신경이 극도로 피곤해지고 막 눈이 피곤해져요 눈 침침해지고 막 뒷골 막 땡기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정신노동 감정노동인데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피곤해지고 예민해지니까 신체 기초 대사량이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싸요 과민성 대장이야 과민성 대장이야 과민성 대장이고 좀 그 이상 지지 절정인가 좀 그걸로 내가 혈압도 좀 안좋은 편이에요 혈압도 좀 안좋은 편이고 좀 그래요 내가 그런 좀 안좋은 면이 있어 뭐 그러네요 하 좀 좀 밝게 밝게 좀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돼 밝게 밝게 지내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내가 이게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거의 한 내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약간 내가 우울하지 않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를 내가 기억이 안나요 이게 어땠을지 그 아예 기억이 안날 정도니까 그래서 좀 그것 때문인지 더 연애를 갈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연애를 하면 안좋거든 근데 연애를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구요 그 사실 연애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 연애를 지금 하면 나뿐만 아니고 상대한테도 더 안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지금 연애를 안하고 있어요 그 연애를 안하고 있는게 몇년째 되는데 좀 그런 우울증이 사실 약을 먹었던 적도 있어요 약을 먹었던 적도 있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 그냥 아프기만 한거야 사실 그래서 약은 버렸어요 그때 약은 좀 버렸고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약에 의존을 안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네요 약에 좀 의존을 안하면서 사는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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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약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것일 뿐이지 좀 내가 뭐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되고 그런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요 좀 뭐 좀 이런거 그래도 좀 얘기 잘 들어주고 좀 내 옆에서 내가 뭐 하는거 이런거 좀 뭐 그냥 하고 싶은거 다 해 뭐 이런거 해 좀 그렇게 믿어주시고 좀 좀 내 생각 인정해줄 수 있고 좀 일단은 좀 뭔가 나랑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음 그렇게 나를 받아들여줄 현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이번 우울증의 역사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이제 가끔씩 내 그런 내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냥 좀 하도 마음속에 막 막 담아두고 있다가 이게 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서 요즘은 그냥 이런거를 내가 좀 컨텐츠로 담아내고 있어요 이 컨텐츠를 담아내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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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